마음의 평화를 얻는 열다섯 가지 방법 1. 기준선을 낮춰라 인생에서 가장 큰 긴장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스스로 세운 기준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따금씩 그러한 기준들을 약간 완화시켜 본다. 2. 약간의 시간을 낭비하라. 그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시시한 오락 활동 따위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온함을 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3. 어떤 일이든 전환점에서는 휴식을 가져라. 인간은 항상 인생의 모든 변화들을 하나의 커다란 마조이즘적 상황 속에 몰아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4. 당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줄이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풀도록 한다. 4.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며 잠을 설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문제든지 아주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5. 어, 그때의 일은 그때의 걱정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 6. 택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궁려한다. 현재의 일에 충실하다 보면 앞으로의 일도 잘 풀려나갈 것이다. 6. 모든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라. 어떠한 사람이든 상황이든 최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로 인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평온함에 젖게 될 것이다. 7.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라.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든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도록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8. 작은 기쁨을 찾아라. 무언가에 완전히 정신을 집중한 다음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 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동시에 어떤 복합적인 미묘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9. 한 송이의 포도, 한 컵의 물, 잔디가 깔린 들 또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난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평온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9. 과거는 잊어버려라. 과거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단지 당신의 기억만으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당신은 평온을 찾게 될 것이다. 10. 화가 나더라도 즉각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자신이 더 괴로울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그리고 거리낌 없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좋다. 11. 도시를 떠나라. 복잡한 도시의 거리를 걷는 것보다 한가로운 시골길을 여유롭게 거닐 때 소음을 내는 차량들보다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바라볼 때 복잡한 항구보다 탁 트인 바다를 항해할 때 마음은 더욱 상쾌해진다. 12. 땀을 흘려라.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가 있고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마에 가볍게 땀이 흐를 때까지 운동을 해본다. 그리고 괜찮다면 계속 20분 정도 더 해보는 것도 좋다. 13. 아량을 베푸는 습관을 가져라. 스스로 관대해지도록 노력하라. 남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며 칭찬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14. 항상 미소를 지어라. 미소를 띠게 되면 모든 얼굴 근육이 이완되면서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게 하는 감정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15.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억지로 힘든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고생하고도 기분 좋게 일을 하느냐의 차이는 대부분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에 따른 성취감도 클 것이며 긴장감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